고구마, 베타야. 오늘처럼 그대만 머물고 싶어. 장미빛 깔근,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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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죠? 에너지가 이분들 그대로 쭉 갑니다 일단 크라이너 지난 최강남자 락커대전에서 우승 트롯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변 방향이 좀 달라졌나요? 저는 저 옆집 윗집에 전 통장님이 사시는데 되게 요새 아는 척을 하세요 통장님께서? 미용실 언니의 터치가 달라졌어요 미용실 언니들의 터치가 달라졌다? 오늘 머리가 터치가 예쁘지 않아요 오리골비집을 5년 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가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데뷔가 26년밖에 안 돼요 오늘 노래 선곡이 가장 베스트를 가져가셨습니다 강진 선배님의 땡볼입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기대돼 기대돼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너무 길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당신은 날 울리는 땡볼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 너무 길어요 일단 강진 선배님의 땡볼은 어느 정도 밀당같이 감질맛이 나는데 저희들은 에너지로 이렇게 또 대쉬하는 듯한 땡볼로 대쉬하는 땡볼이다 네 강진, 무대! 다 됐어요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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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